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, 우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 게임을 모두 성공하면 제작진 버카 찬스 승현아, 피자 시켜 먹자. 아니요, 저는 그날 랍스터를... 도전! 아, 잠깐만. 아, 안 도전, 안 도전. 아,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. 전원이 켜졌습니다. 켰었다고 합니다. 그 마음 알자, 그 마음 알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리 와, 진짜. 무지 여러분, KCONTACT3에서 만나요. 안녕. 자, 엔딩! 엔딩 요정. 엔딩 요정 여기요, 저쪽이요. Dziękuję. 감사합니다.